이번에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멤버들 개인 공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대박이 많이 난다면 팬분들과 밤에 밤에 팬분들과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밤에? 네, 서울밤에 불꽃놀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바베큐 파티 그런 이벤트 그런 공연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밤에서 제일 핫한 곳을 가서 저희 팀 팀의 서울밤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제일 핫한 곳이 만약에 남산이면 남산에서? 네, 남산에서 저희 팀 팀의 서울밤을 길거리에서 봐주셔서 조리는 곳 와, 좋습니다 멋진 공연인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서 지방에서 저희 직접 보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박이 난다면 또 저희가 직접 침대 사이드를 한 CD를 들고서 이제 각 지역에 가서 간단한 팬미팅도 하고 그 CD도 전달해드리는 그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와,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네, 저는 일단 제목이 서울밤이니까 네 서울밤에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네요 밤이요? 네네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저는 다 합쳐서 네 서울밤이니까 우리 팀을 사랑해주시는 팬미팅을 전국에 있으시니까 발도에 가서 팬미팅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도시에 이루고 살짝 대사를 해서 영상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리더댕은 그러니까 1위를 한다면 1위를 한다면 네 방송 활동에서 1위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개개인별로 얘기를 했던 공략들을 꼭 지키도록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위를 한다면 1위를 한다면 2위를 한다면 1위를 한다면 1위를 한다면